그 다음 미시경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미시경제 중에서도 우리 책 그러니까 여기 있죠 이 와우패스 매경 테스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미시경제 중에 경제 1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시경제의 환율과 무역까지 이렇게 경제 파트가 나오는데 미시경제 중에 가장 첫 파트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회비용하고 매몰비용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 이런 파트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 헷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요 개념은 꼭 알아 놓아야 되는 근데 제가 요 위에 적어놓은 요 자유제와 경제제라고 적어놓은 부분은요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거죠 경제제가 뭐냐 우리가 소위 그냥 돈을 주고 뭐 사는 모든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경제제라고 하고 자유제는 뭐냐 뭐 우리 공기 햇빛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화를 자유제라고 한다 근데 이제 요 내용 자유제와 경제제 이거는 그냥 경제학을 스타트 하는 분들한테 그냥 아 요런 거다 라고 이제 스타트를 시작을 하고 경제학의 경제학 원론을 보면 경제학 원론의 가장 경제학의 목적이 뭐냐 라고 하면요 경제학의 목적은 뭐 효율적으로 뭐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용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기회비용을 어떻게 하고 뭐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런 학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소한 좀 생소했던 용어가 이 바로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기회비용은 참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내용이 근데 우리 경제학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조금 학문적인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먼저 일상의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지금 이 여러분들 모니터 앞에 서 있는 이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시간도 저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시간에 저는 뭐 영화를 한 편 보거나 아니면 다른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수업을 하거나 뭐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거나 제가 그런 활동을 하겠죠 그럼 제가 뭔가를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들 모니터 앞에 지금 서 있단 말이죠 이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뭔가를 포기하고 앉아 있다는 거죠 이 포기했던 거 이게 이제 기회비용인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할 때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출근을 할 때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또는 학교 갈 때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갈까 전체를 타고 갈까 이것도 기회비용입니다 그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 기회비용은 얼마냐 그 시간에 버스를 타지 않고 전체를 타고 갔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나의 효용 그게 이제 버스를 타는 기회비용이죠 또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다 마찬가지죠 또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뭐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택시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까 이것도 역시 선택과 기회비용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비용 경제학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요 경제학적 기회비용은 뭐라고 명시가 돼 있냐면 명시적 비용 명시적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이 두 개의 합을 이 두 개의 합을 기회비용 경제학적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기회비용은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기회비용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의 목적상 하는 이 기회비용의 개념은 기회비용 equal 명시적 기회비용 플러스 암묵적 기회비용의 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명시적 비용은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영화를 볼까 책을 볼까 이 시간에 영화를 볼까 책을 볼까 아니면 영화를 볼까 친구를 만날까 라고 했을 때요 내가 만약에 영화를 선택했다라고 해보죠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3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에 영화를 볼까 친구를 만날까 하는데 영화를 보기로 했다라고 하면 영화를 보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냐 라고 하는 이 비용이 명시적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비용이죠 비용이 거기 그게 명시적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친구를 만나는 걸 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얼마냐 그게 만약에 그거를 계산을 할 수 있다면 현실에서는 사실 계산하기 힘들죠 힘든데 만약에 그걸 계산할 수 있다면 친구를 만나는 데 따른 효용이 영화 티켓 비용 이게 기회비용의 합계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회비용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내면 매경 테스트나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비용은 매몰비용인가 아니면 기회비용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현실 실제 생활에서는 이 매몰비용도 실제로 나의 비용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인식이 되어지는데 경제학에서는 이 매몰비용은 기회비용 할 때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비용이 매몰비용일까 아니면 명시적 비용일까 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이 매몰비용은 경제학에서는 비용으로 치지 않는다 아예 그건 이제 묻혀버린 거다 끝난 거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넣어놓고 기회비용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개요적으로 말씀드린 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는 살짝살짝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서 또 금액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응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원칙 이 개념을 머릿속에 먼저 정립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을 하면 아 이거는 매몰비용이라서 매몰비용이라서 아 이거는 계산에서 빠지는구나 이거는 매몰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명시적 비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우치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유형이 지금 이 내용들입니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기회비용 플러스 안목적 기회비용 그 다음에 이 매몰비용이 기회비용에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이 계산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우리 경제학을 스타트하는 분들 그 다음에 경제학의 가장 첫 달락에서 기회비용은 나름대로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현실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학은 그냥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고 현실에 좀 쓰이는 그런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도 응용이 돼야 되는데 이 기회비용 이 이론은 기회비용 이론은 현실에서도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됩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모든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오늘 학식을 먹을까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까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을까 학식 식당 둘 중에 뭘 선택할까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라고 하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법칙인데 그거를 그래도 이론화시켜 놓은 게 경제학에서의 기회비용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